12만 6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 퓨처넷입니다. 현대 퓨처넷, 은, 는 종합유선방송업, 유선설비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주목적으로 1992년 설립되었고, 2020년 11월에 분할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및 기업 메시징 사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함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는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 설치하여 레드 등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통해 정보, 오락, 광고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신기술 미디어 서비스임 종속회사인 현대바이랜드는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의 원료를 제조함.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방송 및 통신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현재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 메시징 등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20년 11월 방송 및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현대 hcn, 신설법인, 과비 EV 및 ICT 사업 부문인 현대 퓨처넷, 존속법인으로 분할하였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의 원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 현대바이오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메시징 서비스 이용 증가와 디지털 사이니지 부문의 성장에도 방송 및 광고, 인터넷 부문의 사업 중단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큰 폭으로 감소 대시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위 감소에도 큰 폭의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 호텔, 카지노, 다목적 공연장 등의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사업을 수주한 바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대 퓨처넷의 시가총액은 2,81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현대 퓨처넷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71위입니다. 현대 퓨처넷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120만 2,945주입니다. 현대 퓨처넷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 퓨처넷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9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9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37배, 6,9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5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08번지억원, 마이너스 169억원, 7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78번지억원, 마이너스 406억원, 851억원입니다. 현대 뷰처넷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0번지 56%이고 유보율은 1354.2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0.45이며 전일 대비해서 52.34-2.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3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2-1.6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뷰처넷의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645원보다 9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59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뷰처넷의 종가는 2550원이며 주가가 현대 뷰처넷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 뷰처넷의 종가는 2550원이며 주가가 현대 뷰처넷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현대 뷰처넷은 거래량 18만 4700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7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46720주, 삼성에서 17950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755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5467주, 노무라에서 191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71545주, 삼성에서 23615주, 한국증권에서 1534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5162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1471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389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11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뷰천의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